뭘 얘기하는 걸까요 C 다이어토닉에서 G7의 대리도미나트는 Db7이다라고 나오죠 G랑 볼 때 G하고 우리 C 다이어토닉에서 볼 때 G7의 대리코드가 어떻게 Db7이 될까요? 루트 자체가 벌써 Db잖아요 G7은 C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Db7 역시 C로 떨어져요 어두운 밤에 이렇게 한다면 캄캄 F로 가잖아요 어두운 밤에 캄캄 지금 방금 친 게 Gb7입니다 Gb3음 그리고 얘는 샵11 G7을 앞코드로 보고 완전 반대편에 있는 이 코드를 D코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G7도 결국엔 C로 가고 Db7도 C로 가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이 G7의 대리도미나트를 가지고 대리도미나트라고 얘기하는 거고 다시 봅시다 C다이어토닉 기준에서 봅시다 G7의 대리도미나트를 그냥 대리도미나트라고 얘기하는 거고 C조에서 D7이나 A7이나 E7이나 B7 이런 것들은 세컨더리 도미나트 세븐이죠 그 친구들의 대리도미나트를 우리가 2차 대리도미나트라고 얘기해요 C, A마이너, F 다시 가봅시다 그럼 여기서 2차 대리도미나트 다음번에 배울 것까지 해볼게요 봐요 E7으로 이렇게 갈 수 있다고 했죠 근데 E7도 하고 또 하나 더 할 수 있어요 E7의 대리도미나트인 미부터 바나나파인애플 Bb이죠? Bb7을 또 해도 돼요 같은 트라이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를 가지고 압코드, 이 친구를 가지고 D코드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있을까요? C7도 할 수 있지만 또 뭐 할 수 있어요? C부터 해서 바나나파인애플 Gb7도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Gb7 근데 이때는 우리가 텐션을 믹솔 리디아로 쓰지만 이때는 리디안 도미나트를 쓴다는 거예요 리디안 도미나트 자, D마이너 G7에 뭐예요? 139이죠? 이렇게 되는 거고 두번째는 어때요? 지금 친 게 139인 거예요 139 Db7의 1음, 7음, 3음을 연주한 상태에서 139만 한 거예요 되게 일정으로 느껴지죠? 이렇게 하든지 안위에 샵9은 뭐냐면 Db을 받을 때 1, 2, 3, 4의 샵이니까 Sol을 연주하면 되겠죠? 1, 2, 3, 4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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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음 도미 A 코드는 뭘 위한 A 코드는 뭘 위한 도미넌트 세븐이 D 매너로 가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연주하고 A7의 2차 대리 도미넌트인 뭐예요 E 플랫 세븐 13 9을 연주한 거예요 에이 얘는 뭐예요 얼터드 텐션 썼잖아요 샵 나인 샵 나인 플랫 세븐틴 그러니까 되게 멋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얘도 G7 인데 G7은 뭘 위한 거야 C 를 위한 거잖아요 G7만 한 게 아니고 이제 G7의 D 플랫 세븐이 뭐예요 그쵸 예 저기 셀틴 셀틴 나인 한 거잖아요 셀틴 나인 이거 별표예요 대리 도미넌트 연주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저 나인 셀틴 요 세트로 가면 굉장히 지금 여기 그림에 보시면 G7 G7의 대리 도미넌트가 D 플랫 세븐이었죠 지금 그게 이제 아래 밑에 나온 거고요 위가 앞코드면 밑에는 D 코드 라고 했고요 그쵸 G7의 G7 다음에 C로 갈 때 G7 대신에 할 수 있는 거는 D 플랫 세븐이라 D 플랫 세븐도 C로 간단 말이에요 그림 아래는 턴 어라운드 진행이다 그동안 배웠던 대리 코드 대리 코드를 이용해서 C의 대리 코드는 뭐가 될까요 E 마이너 A 마이너가 되겠죠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리 도미넌트 대리 도미넌트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G7의 대리 도미넌트를 얘기하는 거고 2차 대리 도미넌트는 세컨다리 도미넌트의 대리 도미넌트니까 여기 아래에서 세컨다리 도미넌트 세븐은 뭐예요 이게 되겠네 A7이 되는 거니까 여기 2차 대리 도미넌트를 보면 A부터 바나나 바이 넷풀 요게 대리 도미넌트 루트가 되겠죠 E 플랫 세븐이 되겠네요 바 C 마이너 세븐 A 얼터드 1 후보 2 후보 D 마이너 G7 믹서 레디안 변화형 얼터드 C D 마이너 이번엔 E 마이너 같은 건데 대리 코드 찍어야 네 답은 이렇게 나왔네요. 첫 번째는 대리 코드를 사용했고 두 번째는 2차 대리 도미난트를 사용한 거니까 결국에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2차 대리 도미난트 이게 다 대리 도미난트니까 복잡하게 C7의 릴레이티드는 C7부터 바나나 파인 애플 G플렛이 될 거고 G플렛 역시 그 안에도 D플렛 마이너 세븐이 존재한다. 지금 뭐였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 G7까지 갔죠. G7에 9, 13 이때 플랫 이걸 했어요. 원래는 이렇게 가는 건데 이렇게 릴레이티드로 써서 이렇게 지금 이 코드 진행대로 쳐본 거예요. 이렇게 릴레이티드가